아이고 힘드신가봐 제가 하는 일이 좀 힘들어 마음도 힘들고 사실은 그냥 뭐 20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제 사셨잖아 지금 부부관계로 사시는데 무언가 해소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본인 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본인 일이라든지 본인 생활이라든지 나 지금 이때까지 이만큼 희생했잖아 나 지금 이렇게 했잖아 이러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 느낌이 지금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탈출을 하고 싶다 나가고 싶다 이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하고 관계적인 문제나 이런 것보다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으신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제가 무슨 뭘 하고 싶어가지고 부동산을 오픈했거든요 근데 오픈한 그 시기가 완전 부동산 완전 안 될 때 오픈해가지고 지금 2년 전에 계속 손해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가게를 좀 내놨는데 지금 가게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 가려고 했어요? 성당 가려고 하고? 네 교회를 한번 가보면 좀 괜찮을라네요 얼굴은 인상도 참 좋으시고요 웃는 상에 좋으신데 눈에 들어가 있는 이 슬픔이라든지 속에 있는 이 아픔 같은 거는 사실은 이거는 저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만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렁그렁 하신다? 그런 거 하시는데 산다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너무 애써서 이거를 내가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사실은 세뇌를 시키고 나 힘들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긍정의 힘도 참 좋은데 언니 휴지를 줘야 되나? 좋은데 억지로 너무 어거지로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힘드시고 나는 당당하고 나는 자존감도 높고 남들한테 나는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사실 지금 내 처지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너무 지금 가게에서만 내고 있어가지고 가게를 좀 넘길래 해도 지금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2년 전에 이제 2년 전에 이제 근데 그때 만약에 무언가를 시작을 안 하셨으면 좀 터지셨을 수도 있어요 아 다른 걸로 아니 본인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나갔으면 마음의 병을 앓으셨다든지 우울증이나 병원 신세를 조금 지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알겠죠 물론 시기는 내가 무언가를 사업을 시작하고 하는 것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알아보셨어야 되는데 그거와 시기는 맞닥뜨려지진 않았던 건 맞지만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걸로 땜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걸로 땜이 되신 거야 언니 같은 경우는요 네 너무 그래서 너무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짜 힘드신 거야 나 진짜 나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도대체 뭔데 아니 제가 8년 전에 8년인가 9년 전에 제가 자격 좀 땄거든요 땄는데 우리 신랑이 너무 고질이 세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걸 아예 못하고야 해서 막진 네 거의 뭐 자기 위주거든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50이 넘고는 이제 진짜 내 멋대로 좀 해보자 내가 이제 내가 계속 말만 듣고 사니까 아 이제 너무 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나온 게 시기가 잘못이게 돼가지고 아이고 참 나오자마자 하나도 안 되니까 아이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나오셨던 그 시기에 내가 무언가를 다 문서를 지고 막 요게 크게 없으시거든 그게 없으신데 그때 그렇게 되셨으니까 사실은 돈으로는 손해가 나라 했습니다 근데 돈으로 손해 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땜이야 언니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요거는 금전과 내 건강을 맞바꿨다고 생각하면 요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가게를 내놨는데 안 나가는데 내놓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8월달에 내놨거든요 이거를 가게가 나갈라나 그것도 궁금하고 보러 오는 사람이 없죠? 네 네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계속 해야 되나? 가게세가 일단 싸긴 싸거든요 싸긴 싼데 계속 하려고 해도 그렇고 일단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디입니까? 위치가 위정 위정 거기가 그거 그러면 안 하고 집에 들어앉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뭘 또 다른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놓기도 그렇고 끌고 나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깝깝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그러네 너무 터하고 나하고의 합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터랑 합도 잘 안 맞으신 것 같아 터랑 합도 잘 안 맞으신 것 같아서 근데 언니가 지금 하고 계신 부동산이 어 언니 적성이 안 맞진 않거든요 음 언니 적성이 안 맞진 않아요 네 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남 밑에서 조금 일을 해봤거든요 그때는 경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안내만 하면 계약이 잘 됐었거든요 제가 하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안내도 많이 다니긴 다녔는데 이상한 계약이 안 되고 나는 조금 그 근처지만 지역을 한번 옮겨봐라 이렇게 말이 나와 아 옮겨봐라 근데 격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옮긴다고 해서 잘되는 거네 한번 옮겨보시겠어요 근데 또는 우리 아저씨가 또 못하게 할 건데 지금도 안 되는데 옮긴다고 잘되겠냐고 또 난리 난리가 날 것 같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언니가 요거를 놓고 아 물건 팔렸어 집에 들어앉으실 분 아니에요 집에 만약에 들어앉잖아 앉으면 또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또 하려고 또 다시 시도를 하시고 만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가거나 팔리면 근처에 조금 그냥 비슷한 금액대에 지역을 조금 옮겨보시라는 얘기에요 거기서 조금 아 지역으로 집이 계정이라 가지고 아 근데 계정 지역을 어디 가서 가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고 막 이래 항상 항상 그렇죠 계정보다는 하단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지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대포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쪽 방향으로 조금 옮겨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신 지역이 아니야 지역이 아니고 거기하고 무언가 모르는 충이 지금 일어나요 일어나서 처음부터 맞지 않는 터는 맞아요 시기적으로도 언니랑도 안 맞았고 그래서 터 이동을 조금 해보시면 뭔가 딱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말씀도 주시고 그러니까 신랑 설득시키는 건 언니 몫이고 근데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냥 대화가 안 되시면 혼자 진행하셔야지 그럼 이거는 무조건 100% 손해보고 넘겨야 되겠군요 이거는 나가라 했어요 돈이 더 조금 나가라 했어 나가라 했기 때문에 저걸로 인해 갖고 내가 조금 전에 진다 아니면은 뭐 권리금을 좀 받아 먹겠다 먹겠다 이런 마음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권리금은 아예 못 받네요 그럼 얼마 주고 들어가셨는데요 권리금은 작게 주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뭐 수리하고 뭐 이런다고 거의 막 한 네 들었는데 한 반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운동 못 받을 것 같아요 마음을 조금 비우셔야 나가요 남편분도 건강이 안 좋으세요? 남편분이 아니요 원래 이제 혈압이 있어가지고 혈압약은 계속 먹고 있고요 혈관계통으로 지금 문제도 좀 있으시고 혈압인데 지금 이 어깨부터 시작 목 뒤부터 어깨 혈관으로 막 쫙 이 줄이 타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는 게 느껴져서 팔도 저려요 팔도 저린데 혈관도 혈관이지만 신경계통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신경계통이면 우리가 목에 디스크가 있어도 신경을 울리고 허리가 아파도 신경을 울리죠 그러면 이 신경으로 인해가지고 팔절임이라든지 다리절임 이런 거 다 영향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빠의 이름 얘기하는데 팔이 아파요 팔이 많이 아파요 목 뒤부터 시작해서 팔이 굉장히 저린데 팔절일 때는 보통 신경이에요 팔이 저리는 거 혈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신경에서 오는 것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혈압이나 이런 데 관련된 약 드시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신경 쪽으로 좀 검사를 좀 받아보셔라는 말씀이 나갑니다 말이 혈관 쪽으로 혈관은 신경 혈관도 안 좋으세요 혈관은 집안 내력으로 내리는 지병이에요 지병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나중에 조금 연세 드시면 당뇨기도 있어요 지금 당뇨예요 당뇨 초기 당뇨기도 있어서 당뇨 관리 잘 하셔야 되니까 다 혈 쪽이나 이쪽으로 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음식 관리 이런 거 잘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진짜로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언니도 마찬가지고 언니는 시력으로도 조금 안 좋으실 수 있어요 시력이면 갑자기 농내장이 온다든지 근데 언니 목이 너무 아파 내가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자세가 안 좋아서 그 목이 아니고 목 안이 아파요 아 목 안이 그 목이 아니고 목 안은 괜찮네 안이 아픈데 이게 이제 목 안이 아픈데 저는 이거 남편 같아요 남편 같은데 아까 전에 지금 당뇨하고도 얘기했죠 당뇨가 심해지면 목마름도 심해지고 당뇨가 심해지면 목마름도 심해지고 목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이 침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안이 건조하고 말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초기 증상이라고 하셨지만 급격히 안 좋을 기운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네 기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 그리고 언니 갑상선 검사는 꼭 받아보시고 여지껏 우리 뭐 건강검진하고 해도 별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병에 관한 이렇게 표적 주시는 건 안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올 게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아요 저는 갑상선 갑상선 그리고 목에 관련된 질병 후두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이 또 아픈 느낌이 언니 보니까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까 지금 아빠는 그랬고 목마름이었는데 언니 얘기를 딱 하니까 코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데가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은 충동증 같은 느낌이 드는데 코는 지금 없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목이 이렇게 같이 아파요 연관돼서 그러면 이비누과 쪽으로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코하고 목하고 연결된 부분 그 말씀이 진짜겠죠 아픈 통증이 달라 같이 목이 두 분 다 얘기했을 때 목이 같이 아팠는데 아픈 통증이 달라요 통증이 달라서 신랑은 당뇨에 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에 관한 약이라든지 보충제라든지 이런 거는 꾸준하게 음식이라든지 식단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언니는 눈하고 눈, 코, 목이 지금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진짜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침이 안 넘어가네 코에 관련돼서 이렇게 목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목소리가 다 간단해가 상문 있었어요? 네? 상문 상문이에요? 한 몇 년 오래됐는데 그렇게는 아니고 최근에는 없었는데 3년 안에 이렇게 없어요? 아니면 갔다 오신 데는 없어? 상갓집에 갔다 온 데는 한 3년 전에 3년 안에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누가 돌아가셨는지 신랑이랑 남편 쪽에 남편 쪽에 시가 쪽에 큰 아버님 상문 있었네 한 2년 3년 됐나? 상문 있었네 집안에 우와 상문이 있으셨던 겁니다 권 씨로 집안에 올해도 약간 기운이 조금 있어서 상문 기운이 지금 연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네 계셔요? 시어머니 시아부님 이 다음에 친정 아빠 다 계시는구나 저 계신 분이 계시는데 약간 좀 기운이 조금 있거든요 드는 상문이 있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들어올 상문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 상태도 한 번 두 번 들여다보실 거 세 번 들여다보시고 조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품이 너무나 와 일단은 집안 진중으로 상이 있으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이상하게 또 연타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나중에 어쨌든 자식 된 도리로 후회 안 하시게끔 하시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렇게 잘 하지는 않으신단다 아버지는 멀리 계시니까 잘 안 되다보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둘이 두 분 같이 이제 또 계시니까 잘 안 되다보기 한번 들여다보고 해보셔요 간절도 아프고 막 이라네 또 어른들이 기다리나 봐 어른들 어른들 시어머니가 기다리겠지 기다리는가 봐 그래도 가까이 바로 옆에 사는데 그니까는 좀 자주 보세요 가까이 옆에 있는데 안 보잖아요 그래도 무슨 일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도 언니 저는 제 지금 그게 가게가 나가야 어쩌나 그것 때문에 아유 그것 때문에 온 신경이 그거가 있어가지고 가게는 무언가 진짜 막 기운들이 막 이게 여기서 활성화가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잘 안 보여서 거기서는 나오셔야 되는 게 맞아 맞고 계약 기간 언제까지입니까 3월이면 2년이거든요 3월이면 2년이면 이제 끝나죠 끝나죠 그냥 이거를 그러면 3월에 다 빼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내가 돈 버는 겁니다 더 손해 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딴 데 간다고 던 데 간다고 괜찮으시겠나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맞죠 부동산이 응 그냥 집에서 놀아야지 다른 건 그냥 알바하고 일단 점은 그렇게 나왔어요 점은 그렇게 나왔는데 집에 가만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으시면 뭐라도 또 해볼까 뭐 다른 걸 또 해볼까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단단히 좀 잘 알아보시고 이제는 뭘 안 하실까 안 하실 거면 안 돼 배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하려면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늦지도 않았다 지금 언니 나이가 근데 또 한다면 아마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경험이 밑바탕이 돼야지 뭐든 하고 하는 거지 아니면은 그거 정리하시고 어디 밑에 들어가서 일을 좀 더 해보세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밑에 들어가도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타로를 하면 어떨까요 왜요 타로 왜요 타로 안 맞나요 타로나 타로도 사실은 우리 이거 누구를 봐주는 거 상담하는 거잖아요 상담하는 건데 사실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니는 안 돼 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타로를 배웠는데도 잘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배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배워냈는데 이상하게 이게 안 보이고 상담이 안 되긴 안 돼서 안 맞으니까 왜 이렇게 상담이 안 되지 돈 벗어버렸네 진짜 또 지금도 부동산 재미있으셨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시거든요 자꾸 근데 다른 거 여러 가지 수십하자 되는 거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경기 다 경기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물론 지금 전반적인 경기는 안 좋지만 내가 되려고 하면 돼요 아 전부 다 안 되지 않잖아 되는 집은 되잖아 그러니까 다 대표야 같이 공부해놓더니 되는 집은 잘 되거든요 잘 되는 집은 되거든요 그게 그런 거 또한 자기 운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운하고도 있기 때문에 경기 탓만 하고 뭐 코로나 탓하고 경기 탓하면서 아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래도 이거를 내가 극복하고 조금 한 단계 나가볼까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안 되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신랑한테 쪽팔리잖아요 네 안 그래도 쪽팔 죽겠잖아요 아유 지금 말도 못하고 신랑이 지금 가게에서 다 대주니까 말도 못하고 계속 해보셔야 될 거 같아 계속 여기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되고 멈추잖아요 멈추면은 이제 신랑한테는 계속 그게 이제 반찬거리예요 해보세요 안 되지 않아요 운이 너무 딸려있었고 부족했는데 내가 뭔가 지금 기운은 돌거든요 돌고 있으시기에는 뭔가 해보셔도 된다고 봐요 왜 교회에 가려고 했습니까 성당에 가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가서 성당 가서 기도를 하면 이게 가게가 좀 나가려나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막 이래 보니까 교회에 가고 성당 가서 기도를 많이 하면 집안이 잘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집안 진중으로 원래 여기는 불교예요 원래 원래 불교인데 교회 가면 일단 개종이 되겠지요 자꾸 개종을 하려면 언니가 아니 우리 저기 뭐지 애들 걸 지금 안 넣어서 그런데 애들 걸 다음에 봐야 되지 애들은 교회 다녀요? 아니 애들 보고 교회를 가라 할까 싶어가지고 뭐 제가 안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좋은 말도 듣고 하니까 자기들한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성당이면 교회만 워낙 세상이 좀 그래갖고 좋은 말도 듣고 네 교회랑 안 맞네요? 네 맞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럼 저는 안 가고 애들은 가면 엄마의 기운을 엄마 아빠의 기운을 아이들은 봤죠? 음 음 음 음 음 몇 살입니까 아이들이 지금 아들 둘인데 용띠하고 양띠 용띠 용띠 사버리 용띠 용띠가 네 3월이 10대 용띠인지 20대 용띠인지 20대 용띠인지 지금 올해 5시네 2000년 3월이 상호입니다 5시네 5시네 크리스마 5시네 6시네 2003년 11월 6일인데 그 아들은 가려고 하거든요 엄마 가라 하니까 큰아들은 안 간다고 종교에서 오는 바람이 굉장히 커요 언니 바람이라면 풍파가 지는 걸 말하겠지요 그럼 안 좋네 또 만약에 가라 애가 갔어 갔는데 별 짜다시피 별 볼 일이 없거든 안 좋거든 근데 또 그 뒤에 누가 절에 가면 좋다고 완전히 이거는 도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귀를 조금 닫으세요 너무 귀가 얇으시다 그리고 좋다는 얘기들이 많겠지만 그걸 다 어떻게 다 실행을 하고 살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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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